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스톱워치를 셀거에요 어떻게 되냐면 자 아이스 이거 뭐 다들 아실거에요 일단 미리 연습할 시간 드릴게요 제가 아이스 갈라지 민산이구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릭은 아니 차는 뭐 여러분들이 자유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뭐 이런 캐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얇은거 자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앞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밑에 내려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시작이냐면 자 떨어지는거부터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떨어지는거부터 시작이고 자 떨어지는거부터 시작입니다 자 다시 이 떨어지 계속 이렇게 돼도 이것도 시간아웃합니다 이렇게 딱 떨어져서 달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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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달려요 달려가지고 빨리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어 쭉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야돼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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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꼬린지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를 가장 빨리 오시는 분께 TP한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3초에 출발해 볼게요 3초 딱 3초 되면 딱 출발 떨어지는 것도 잘해야 돼 다시 2초에 출발해 볼게요 이거 5초 нос까지 뺏기고 좀 더 정보가 택해 볼게요 자 이거보다 빨리 하실 수 있는 분 있다 그러면 그 분께 키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갈까요? 저 몇 초있죠? 16초인가요? 몇 초였어? 세드 한 번 보자 2,3,4 여기 드리프타는 실화냐? 하하하하 자 손 밟았거든요 한 대충 한 15.9에서 맞죠 아니다 이거 15.9이면 조그마하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이 정도로 15.93 15.93 됐지 15.93 이거 깨는 사람 킵 갑니다 1분 06초 06부터 두카피 시작 그리고 바다 코끼리 1분 3초 시작하자 대기했다가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고 밑에서 대기 10초 전 10초 전에 올라가 자 미니맵으로 볼게요 저는 만약에 제기록 깨는 사람 있으면 제기록 깬 사람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 제일 빠른 사람한테 킵해줄게요 알겠죠 54 55 56 57 58 59 출발 자 두카피 출발 15초는 못길 것 같은데니까 자 2번 대기하고 3초부터 바로 출발하세요 자 탈락 탈락 나오세요 두카피 나오세요 두카피 나오시고요 두카피 나오세요 두카피 나오시고요 두카피 나오시고요 출발 오 잘 떨어졌는데 1 3 4 아이고 여기서 딜레이 6 7 8 9 그래도 내기록 못길 것 같은데 아이고 탈락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내기록 못끽해 탈락 1분 32초 1분 32초 1분 32초 1분 32초 그럼 볼게요 받아볼게요 19 출발 드리프트 해 하고 와야돼 딜레이 빠지고 아웃 빠졌으면 탈락 거의 뒤로 못깨죠 자 바꿔둔니 볼게요 528 19 출발 아 걸렸어 미치겠다 진짜 자 그 다음 2분 32초 미치겠다 하나 둘 셋 28 29 출발 5 4 파이사 Rahman 아이고 잘 했는데 여기서 빠져 아 뭔가 좋긴 어우야 내가 잘했네 진짜 그 다음분 알파고 진짜 잘했네 출발 와 내가 진짜 잘했네 탈락 저그 다음번 자 DMC 대 준비 18 29 출발 출발 아이고 탈락 기록 못 깹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어려워 자 고인모인드 마지막 볼게요 오 이분 자리 잘 잡았다 나 여기서 잡아야 돼 이분 잘할 것 같아 이분 자리 잘 잡았어 지금 출발 아하하하하하 이게 너무 안 돼있었어 아이고 깨비 자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보세요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잘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유를 잘잡아야돼 처음에 떨어지는구만 요쯤에 잡아야돼 요쯤에서 딱 부숴으면서 가야돼 도저히 떨어지는다 Royal 도저히 로봄 로봄 하하하하 졸 로봄 세 미소 네 잘 진 lers 로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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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야 이거 어려워 이거 야 나 어떻게 했지 약간 잠깐만 와 개쩔었네 진짜 잠깐만 다시 3초에 3초 갈게요 아 와 이게 어렵네 와 아까 운이네 진짜 부서 2개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나 최고의 빌드는 처음에 떨어지면서 부서 쓰고 2분 해보자 개어렵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지 오 이거 정말 빠른다 아 아 아 아 부서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17초 17초 아 아 내가 봤을때는 딱 이 정도 채우고 가는게 딱 빠를 것 같아 제 16초야? 이 정도 부서 딱 게이지 채워놓고 딱 3분에 딱 해보자 세우기로 세워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5초는 진짜 빡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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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